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누리 주님이 안내 오마라 했잖아 눈을 비벼 가지고 봐라 누나야 했지? 응? 누리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? 털도 안 깎으려고 하고 누리 안약 넣어야 되지? 안소독약 넣고 이쁘게 안약 잘 넣어야지 또 하품한다 누리야 누리야 선생님 만약 4개나 넣어라 또 5분 간격으로 응? 응? 아니야 아니야 이쁘게 잘 넣어야지 잘 흔들어야 되거든 아직 안약 이거 넣고 2개나 더 남았다 아니 누리야 아니야 아니야 이쁘게 잘 넣어야지 이쁘게 잘 넣어야지 세번째 안락났자 아니 선생님이 5분 간격으로 넣으라 했지 안냐 이쁘게 잘 넣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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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뗐다 몸 뗐다 아뇨, 엄마 좀 떼자 눈꽃 봐라 여기 응? 엄마가 물으려고? 어? 이거만 더 떼자 잊지마 엄마도 물로 하고 이거만 더 떼면 안 돼? 응? 이거만 더 떼자 잘 되고 엄마도 물로